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양기교회 박만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추수할종을 보내어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추수할주의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부활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천국열세를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열세는 섬김을 말하고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진다라고 하는 기중한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신다는 부활전의 예수님 말씀에 보면 요한 1서 3장에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를 키우시고 훈련시키는 이유도 바로 성령과 함께 일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주인에게 청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라고 영적 권능과 권세를 주신 대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였다고 기뻐하며 주님께 나와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권능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주의종이 사역할 때 주의하여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밭에 사단은 악한 가라지를 뿌리는 세 종류의 영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는 세상에 뿌려진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단의 악의 가라지들이 그 성도들의 밭에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세의 징조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에 뿌려지는 가라지가 있다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안에도 사단은 가라지들을 애를 써서 뿌립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알고긴 척하며 위장한 채 들어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유한계시록 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교회에 들어온 가라지들도 알곡들도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TV 시청자 여러분 추숙군들이란 바로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사와 권세와 권능을 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이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능력보다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고생과 방황함을 알고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추숙군의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일하는 추숙군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귀한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승리와 기쁨이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